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유명이 사주분석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걸그룹 레드벨벳의 멤버인 아이린이 되겠습니다 올해 서른 살이거든요 연예인이 걸그룹 같은 경우에 TV에 나왔을 때 예쁘게 보여야 되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패션, 옷 같은 걸 챙겨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꾸며주는 게 스타일리스트에요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는 스타도 따로 있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성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분이 아이린을 저격을 했습니다 인성이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격을 했어요 이런 여자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세상이 참 무섭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누가 글을 써가지고 딱 올리면 그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대잖아요 특히 유명인 같은 경우에는 누가 아 이 사람 나쁘다 하고서는 딱 올리면 그 사람한테는 이미지가 엄청난 타격이라고 볼 수 있죠 15년차 경력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연예인들을 만나봤지만 이렇게 인성이 형편없는 여자는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아주 심하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렸어요 이제 찬반이 갈려가지고 진짜 나쁘다 이런 사람부터 그렇지 않다 아이린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걸그룹에서 퇴출을 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이린 입장에서도 상당히 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글 하나 올려가지고 유명 연예인이 한 번에 그냥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오늘은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린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년 신묘월 무술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3주를 봤을 때 한 가지 오행이 특히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오행이 어떤 오행이냐 이걸 보셔야 되고 사명살이라든가 충국이라든가 합의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사주는 노란색 토기온이 강하죠 토기온이 뭐예요 비경겁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존심이나 고집이 세다고 볼 수 있고요 식신상관원도 두 개가 있어요 연예인으로서는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월지에 관성운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합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궁아하고 이렇게 합의되니까 합의되서 용신원이 되니까 엄마 보기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관성운하고 합의되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지지에 술토하고 미토가 깔려 있으니까 이분은 축토가 들어올 때 축술미 삼행살이 형성이 되잖아요 아이린 같은 경우에는 대운이라든가 일련운에서 축토가 들어올 때를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운에서는 축토가 안 들어오는데 일련운에서 내년에 축토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올해 경자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양력으로 내년 2월 4일까지니까 지금 10월 달도 거의 넘어가고 있고 11월 12월 1월 이렇게 한 3개월 정도 한 분기만 지나면 내년에는 축술미 삼행살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청간에 똑같은 글자인 신금이 두 개나 있으니까 신금이 또 들어온다는 것도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년 한 해가 그렇게 좋은 해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이런 논란이 벌어졌을 때 아이린 씨가 내년에 활동하는데 큰 장애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성 논란이 있을 때 그럼 사주를 딱 보고 이 사람이 진짜 인성이 형편없는 사람이냐 이런 걸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그 사람 사주에서 인격을 나타내는 부분이 인성운이에요 이것이 학문운도 나타내고 인성운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인성운이 없으면서 그 인성운을 극하는 재성운이 아주 강할 때 이럴 때에는 사람이 좀 경박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박하다는 게 뭐예요 좀 질이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좀 천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주에서 봤을 때에는 인성운을 나타내는 화기운은 없어요 반면에 그 화기운을 극하는 수기운이 강해야 되는데 수기운도 없습니다 화기운이 없다 그래서 인성운이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인성이 문제야 이렇게 인격적인 면이 문제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인성운은 없는 사람이 한두 명인가요 그런데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재성운이 없잖아요 재성운이 없다는 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재성운이라는 건 돈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있는 사람들이 좀 머리가 좋아요 재성운 강한 사람들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머리가 좋고 재치가 있으니까 말도 재밌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즐겁게 하죠 이 재성운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토금수가 강한 사람들 모카가 아니라 토금수가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하고 말을 이렇게 조리있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 이런 걸 잘 못해요 아이린씨 같은 경우에는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강하잖아요 유명 연예인들의 사주를 이렇게 쭉 뽑아보잖아요 대부분이 모카가 강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회도 보고 노래도 부르고 연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성격 자체가 쾌활하고 발랄하고 그런 면이 있어야 돼요 연예인들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에도 막 재밌고 사람들 즐겁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이린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카가 약해요 토금수가 강합니다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여섯 글자 중에 다섯 글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에는 오히려 재성운이 없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좀 힘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주 구성을 봤을 때 아이린씨가 정말 버르장머리였고 스타일리스트의 말을 들어서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주 구성을 봤을 때에는 원래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맞춰주는 능력 사람들을 맞춰주고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화나지 않게 그리고 좀 예의있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요 22살서부터 31살까지가 갑오 대운이에요 이 사주에서는 화기운이 없으니까 화기운이 들어오는 현재 대운이 괜찮다고 봐야죠 그리고 대운의 흐름은 비교적 괜찮습니다 지금 투기운이 기신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62세 무술 대운이 좀 안 좋고 젊은 시절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월원을 봤을 때 현재가 병수롤이고요 다음 달이 정해월 무자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아이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달이 안 좋겠어요 당연히 1월달이 안 좋죠 1월달이 정축월인데 올해 정축월이었고 축도가 들어오는 달이란 말이에요 축술미 삼양살이 형성이 되면서 1월달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4월달 진월이 들어올 때 안 좋다 아이린씨는 1월달하고 4월달이 특히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 월지의 도화살을 갖고 있고 이분이 미인이니까 연예인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재성운이 없다는 거 인성운이 없다는 거 이것도 약점이 될 수가 있고 현재 대운이라든가 1년운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1년운은 별로죠 1년운이 경자년인데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들어옵니다 1년운은 그다지 좋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 사주에서는 화기운이 들어왔을 때가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딱 발생했을 때 이곳이 반드시 사주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린씨 입장에서는 지금이 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스타일리스트가 아주 맘먹고 그런 저격글을 올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하고 그 스타일리스트도 잘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글을 올린다든가 내가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데 용서를 하기로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협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린씨 같은 경우도 걸그룹으로 나이가 30살이나 됐는데 앞으로 계속 걸그룹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모델을 한다든가 탤런트를 한다든가 다른 쪽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연예인들은 이 한 번 걸리면 본인의 앞날에 큰 장애물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계속 좋은 모습으로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